오케이 승아 이제 저부터 입는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승아 씨는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형 그거 형이 스타일을 형이 골라야 돼 아 죄송한데 지금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입혀준 대로 입으세요 자꾸 뒤에서 딴지를 좀 딴지더라 그만 딴지 걸어 그 인어 없이 인어 없이야? 인어 없이 자켓 인어가 없는 거에 개념이 없는 게 아야 섹시하다 내가 입혀준 대로 입어야 돼 중절모 좋다 어 좋다 좋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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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카우보이 느낌으로 빨리 입어 빨리 입어 바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다음 누구예요? 어시 씨 도겸 씨 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시하면서도 좀 유니크한 느낌으로 유니크한 느낌으로 유니크하면 아까 아니 박시하면서도 아 이거 입어야 돼 혼자 잘 입고 왔는데? 야 아니 얘만 잘 입었어 지금 습관이 나면 어떡하냐 호시 씨 내가 부석순 가도록 하세요 자 호시 그럼 좀 섹시하게 입혀주세요 섹시하면 이거야 형 이거만 아 좋다 좋다 이거만 딱 하나 섹시해 아 진짜 괜찮은데? 어떠세요? 아 너무 예뻐요 어우 야 진짜 예뻐 야 코스 형 없어 코스 형? 여기다 살다 살다 꽂아주는 사람 처음 보이네 야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 같지 않아? 당연히 되지 지금 약간 눈 찔리셔도 괜찮으시죠? 아 일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예쁘니까 네 이사롤 갈게요 진짜 화보 진짜 촬영 많이 하신 셀럽들 같다 여러분들 혹시 밖에서 포즈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좀 해주시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예 선생님 저는 약간 좀 유니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크요? 조금 더 느낌을 그 약간 양화대교 느낌으로 좀 해주세요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? 형아 이제 가볼게요 약간 이런 동작을 좀 해봐 그래야 그게 바지를 필수있다 할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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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모델 같다 어 좋아 오 내가 이걸 맞춰서 순간 지금 심취했어 아 죄송해요 야 멋있다 괜찮다 어 지금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한 번 볼게요 이 느낌 좋다 선글라우 살짝 내려도 멋있을 거 같아 잘하고 있어요 옷 갖고 장난 좀 쳐볼까? 좋아요 좋아요 신선해 신선해 오케이 빨리 하는 거 같아 오케이 조금 더 오케이 도겸이만 낼 수 있는 느낌이다 제가 너무 영해서 좀 어려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화보 찍으러 온 거 같다 아 이걸로 할까? 어떤 스타일로 입고 싶어? 아 그냥 이쁘게 입혀주세요 좋다 나왔다 진짜 화보 찍는 거 같아 저희 메인이에요 손 떼세요 명아 나 찍어 눈만 살짝 볼만 느낌이 알 수 갈게요 포즈 담그해도 돼요 약간 부담돼서 재미가 되는 거 팔 한번 들어볼까요? 팔을요? 약간 긴장 더 풀으셔도 될 거 같아 지금 너무 잘 나와서 제 배를 지금 여기서 공개하나요? 갈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자신감을 이렇게 계속 넣어줘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 좋다 탈트 보다? 아니 풀샷 좋아 에이 씨는 자기 옷 입고 찍는 거 같다 좀 더 가까이 와봐 잘 나온다 여기 화보 장인들은 달라 여기 화보 장인들은 달라 근데 명아가 포즈인이 되게 남다르긴 하다 진짜 스타일리스트님 옷 좀 화려하게 가도 될 거 같아요 그냥 목에 걸어주세요 그냥 야 그걸 다 쓰는 거예요? 오 힙해 힙해 내 자체가 옷걸이다 문무기 예전에 고임 때 썼던 거 아니에요 그거? 아 아 저 취업했습니다 괜찮은 거 같은데 오 오 오 좋아 좋아 느낌 있다 아 정환이 예쁘다 많이 움직일수록 예뻐 이렇게 해봐봐 그렇지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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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힙합이야 좋아 그렇지 오 약간 오 이 쇄골 라인 비스듬히 보이는 이 쇄골 라인이 약간의 섹시해 나는 얘가 너무 무난한 걸 많이 입어서 그렇지 힙하게 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? 원래 좀 현장감이 중요해서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찍으신다 헤어 디자인 가볼게요 약간 우지 형 약간 그냥 누워서 바닥에 있는 게 예쁠 거 같아 약간 인원공주 느낌? 귀엽다 제 헤어는 누가 봐주죠? 알아서 저 저 분무기 좀 주세요 기다려봐요 좋아요 지금 갈게요 자연스러운 느낌 우지 형이 이러는 거 왜 이렇게 어색하대 제일 안 그러는 형이니까 잠깐만 지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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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 나왔다 오 이쁘다 형 약간 웃어도 이쁠 거 같아 살짝 미소 좋다 오 잘 나온다 이게 진짜 각 한 명 한 명 느낌이 다른 게 신기하다 이걸 민규가 찍었다는 게 신기해 다시 본업으로 나 약간 시크하게 입고 싶어 시크하게 차라리 이런 거 훨씬 나을 거 같은데 너무 귀여울 거 같은데 주니야 머리는 이마가 좀 보이게 좀 웨트하게 가도 괜찮을 거 같아 웨트하게 가도 돼요 웨트하게 가도 돼요? 많이 웨트해도 돼요? 웨트하게 움직여? 진짜 멋있게 나올 거 같아 죄송한데 우지 헤어 디자이너 분은 묵묵이만 있으세요? 물과 되게 안 쓰세요 안 쓰세요 풀샷부터 갈게요 많이 움직여야 돼 옷도 아 문준이 와 문준 핑크 일단은 문준이는 비율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오 야 준아 잘 나온다 좀만 더 좀만 더 매혹적으로 가주세요 지금 좋다 스톱 거기 스톱 방 그 전 살짝 숙이는 거 괜찮았어 오케이 카메라 준이는 진짜 약간 리패키지 앨범 자켓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원하시는 헤어 있으세요? 여기에 어울리게 어울리게요? 좀 큐트한데요 명호 형한테 시크하게 입혀달라고 했거든 동그리를 입혀주네 시크하네 큐트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갈게요 노래 어때요? 변호예요 귀 막아요 노래 필링에 맞춰서 사진도 찍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갈게요 두 번 하나 하나 가실게요 옷이 좀 크니까 약간 무무가 좀 커도 돼 좀만 뒤로 가주시겠어요? 좀 화려하게 맞춰 잘 폈어 테스트 볼게요 뒤지고 있네 감히 갈수록 감히 잡히네 풀샷부터 갈게요 와 멋있다 나이스 좋아요 모니터 한번 보고 갈래요? 괜찮지 지금? 난 좋아 머리 더 떨어뜨려 주실 수 있나요? 아 그냥 약간 어 스톱 스톱 한 잔만 끌어볼게요 나 거의 누구한테 얻어 마실 거 같은데? 머리가 확 웹해야 될 거 같은데? 머리가 좀 무너져도 되죠? 확 적셔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축툭 내려오는 느낌이 어 좋아요 좋아요 훨씬 괜찮은 거 같아요 아예 적셔버립시다 피부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이시스라서 괜찮습니다 그냥 명호야 스카프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막 던져버려 아 멋있다 이거요 눈 조금 찔려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보세요 센스 있어요 야 잘하네 어 좋은데? 같이 약간 일하는 거 좀 편한데? 아 좋은데? 아 좋아 좋아 우와 디노 멋있다 디노 멋있다 야 디노 아까 그 사람 아닌데? 손 조금 싸도 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 멋있다 오오 예쁘다 오늘 하루 바보 찍지 나는 바보 찍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는 화보를 찍지 혼자 하면 선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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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 번 더 울는가 그럼 한 번 더 울는가 지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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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으로 박우 동호 여러분들 뛰었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verybody be in there 어우 자씨 야폴로 어 야폴로 괜찮은 거 같아 형 야 에이즈 열심히 한다 오늘 야 에이즈야 근데 네가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 나 앉아서 좀 찍었는데? 어?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른 쪽만 쪽보다도 이렇게 약간 이런 거 보고 어우 멋있다 명호야 선글라스 한 번만 표정을 약간 좀 많이 무서워야겠다 이건 약간 너무 웃으면 이게 장난스러워 보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이 좋은 거 같아 오 좋다 좋아 좋아 야 슈아야 지금 잘 나온다 다음 없나? 예 없어 너야 나 찍고 있을 때 그냥 두세 명씩 들어가서 아무나 찍어주면 안 돼? 오케이 내가 너 찍어줄게 그래 너 같다 머리 좀 적셔주세요 디자이너님 자 분무기님 아 이런 느낌이셨군요 아 괜찮아요 아이시스에요 아이시스에요 아이시스 겸이에요 아이시스 겸 일부러 뿌리시는 거죠? 솔직하게 말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찍어오신 작가님 이제 촬영 들어가시거든요 모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멋있다 아 멋있다 슈퍼모델 슈퍼모델 야 얘들아 단차 가자 단차 가고 밥 먹자 프리스타일러 가실게요 가자 자기 얼굴만 보이게 그냥 쓰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예쁜데 정한이 형 오른쪽 머리 더 넘겨도 될 거 같아 오른쪽이 이쪽이잖아 어 그쪽 더 넘겼다가 툭 한번 빼줘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웃기다 아니 근데 잘 찍고 있다니까 진짜 그 옷이 터보다 이뻐 더 잘 나와 잘 나와 무조건 잘 나와 갈게요 우리끼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화보직으로 온 거 같네 공인 같지가 멋있는 거 열 컷 하고 우는 거 열 컷 하고 끝내자 네 멋있는 거 할게요 네 둘 셋 둘 하나 하나 셋 셋 셋 셋 예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